앨범명은 D-Day입니다. D2 다음에 D3로 예상을 하겠지만 D-Day입니다. 사람이라는 곡을 되게 좋아해요, D2에는. 가끔씩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. 그럴 때마다 이제 찾아들어요. 그때서 비로소 리스너 입장에서 이 음악이 잘 들리잖아요. 이 가사 어떻게 썼지? 사람을 들으면서 엄청 위로를 많이 받았던. 저 사람은 저한테 그런 곡이었어요. 아미그달라! 아미그달라라고 안 좋았던 일들이나 기분 나빴던 것들도 편잡지 않아서 비슷한 상황에서 대처하려고 사람 생존을 해서 만드는 뇌한 부분인데 해금이 악기의 해금도 있지만 금지된 것들을 좀 풀어보자. 너무 많은 정보가 손바닥 안에서 보여지니까 상상이나 생각하는 거를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런 것들에서 좀 해방이 되어보자. 나의 삶을 약간 금지 당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. 슈가은 뮤지컬 진이예스. 제 뮤직을 통해 들으면서 항상 자신이 없는 것을만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을 저는 슈가에서 가장 높은 경우를 응원하는 것 같아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